주께서 높은 곳 모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곳 모자에 앉으셨는데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그 소리는 성전에 성전에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거룩거룩 나네 영광이 온 땅에 성전에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 거룩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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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대 성경을 분석해보는 학자들은 이 사야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자가 두 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2,4,1장부터 66장을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읽으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시로 된 하나의 그 문학작품에 들어가다 그래서 많은 이 구절들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되고 또 문학적으로 섹스피어 배울 수 있고 그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야서를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유대 하나님은 이 사애를 거룩하신 자이시면 이 배경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열을 사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2절 4절 4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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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6절 5절 6절 5절 5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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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6절 6절 7절 16절에 보면 회계 9가지 규모가 나오는데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벌이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하라 하셨느니라 회계는 이 관념 속에서 단순히 죄식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회계의 열마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교부는 형통할 때 축복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약하고 타락할 때는 그들이 미약할 때가 아니었어요 미약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간에 거주할 땅도 없었던 가난 정복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승리한 삶을 이뤘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부해지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신명기 8장 12절에서 20절에서 이 점을 경고한 바 있어요 부결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수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2사에서 5장을 보니까 이 2사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2절 땅을 파서 물을 제어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내가 내 포도를 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냐 내가 좋은 포도맥기를 깨달았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두지 못하여 찔레에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네 사람이 저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 8절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치어난 자들은 11절 그들이 연애는 수군과 피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었는다 16절 오직 망군의 요한은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다 18절 거짓어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을 함같이 죄악을 끊은 자는 화이슬진자 20절 악을 선호다며 선을 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이슬진자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이슬진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이슬진자 그들은 뇌물로 말며 악인을 의립도 하고 은행에서 그 고기를 빼앗는다 25절 그러므로 여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르시고 그들의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었고 그의 선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화살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맑음은 푸시돌 같고 병거받기는 회열의 바람같은 것이며 29절 그들의 부르지면 암사자 같을 것이여 그들의 소리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지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절 그날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지르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이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7장에서 12장의 줄거를 보면 유당 아스는 여호와께 반응하고 아랑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는 것 그래서 이사회는 아스왕에게 여호를 신뢰하라고 탄언하지만 그는 대신에 아스루에게 멸망담으로써 끝이 나는 거야 비록 아스루도 심판을 받을 것이면 완전한 왕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패악과 멸망을 보면서 그 희생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이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본받을 이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선서 9장이라는 거야 바울이 거기서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질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선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13절 성전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 섬기는 이들은 재단에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여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으로 말며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할 때에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섬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바오는 자기에 있는 권한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거기에 쓰는 자기에게 섬기 받을 권한이 있지만 그거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바오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다지죠 그리고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영적 리더들에게까지 가끔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없는 권한까지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람의 영적 리더들은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전의 얼굴을 뺏돌질까지 했다 이사 3장 13절에 15절 보니까 여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여하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오다 여하께서 자기 백성이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보도를 삼킨 자는 노이며 가난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차이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하가 내가 말하는 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먹이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3사장 2절과 8절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여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라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그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라기를 주 여하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가 있을 진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여하께서는 이 양떼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철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 양떼가 노략거래가 되고 모든 들쯤생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으며 오직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마시킨 직책을 감당하기에 주님과 나만 아는 호시생과 헌신 아무도 모르게 당한 손해를 감싸는 것을 옥합을 깨는 향내 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 그 목자가 양떼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하영주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하영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배우고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 사역팀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청년 성교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제가 만난 목회자들이 또 한 분 제가 참 마음속에 늘 있는 한 분이 누구냐면 김삼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외대 영업가를 나와서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잘 나가셨을 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셨고 그가 미국의 성교사라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역들을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항조 복사님이 그 뜻이 맞아서 그 세계 성교센터장을 맞으시고 또 성교연장교육원이라는 공상권이나 이런 데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정규 신학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국 달러스 신학대학 교수들이 교재를 만들고 사역자들의 매뉴얼들을 익혀서 지하교회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하 신학교죠 그런 사역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가서 Biblical by Extension 이라는 BEE라는 지하 신학교 사역팀에 들어갔고 Y미션이라는 평신도 성교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사역을 배우다가 제가 이제 김성현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하시고 북한 선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라크 선교하실 때 2003년 사망의 폭풍작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나우세인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제가 거기 전쟁 중에 15명의 정탐팀에 껴서 이라크 전쟁을 가봤어요 참 그 몇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은 그 참혹한 땅 전쟁이 일어나는 땅 그런 사실 백성들은 참 순수하고 그런 티밑은 티 없이 밝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 쿠웨트 국경부터 바그다드로 해서 바스라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이라크를 돌고 왔는데 그때 이제 김성현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끌고 갔다 오셨는데 다시 이제 우리는 8월에 갔다 왔고 다시 10월에 이제 청년들하고 전도사님과 같이 이번에 직접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10월에 이제 이라크를 출발하실 때 저는 인천공항에 배우고 나갔어요 저랑 또 의사였던 집사님과 같이 가서 그때 이 성교사님과 60대 초반 중반쯤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일진을 갔다 와서 이스라엘 출발하실 때 가서 인천공항에 갔더니 의리를 보고 하는 말씀 아니 여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 왜 늙은 내가 가야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마음이 가슴이 와서 박혔어요 결국 김성현 선교사님은 그 전쟁통에 그 사회관하러 다니시다가 혈액암에 발병되서 결국 그의 시비로 오시고 투명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시게 됐죠 그러면 자기가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소서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헌신하고 정말 제일 열악한 북한 성교 일본 성교 이라크 뭐 이슬람 지역의 성교를 떠나셨다가 돌아가셨던 그 성교사를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분을 일찍 데려가셨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분을 성교사님을 일찍 데려가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죠 그때 저는 40대 이제 초반이었는데 그 위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길로 하나님 부르셔서 50대 초반에 목회자가 되고 지금 60대 초반까지 왔지만 그때 그 성교사님의 젊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늙은 내가 가야나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에서 7장 10절에서 10절을 보니까 7장에서 10장 보니까 7장에서 하나님은 인마루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 함께 계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훗날 태어나는 한나디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스 그리스도 라는 것이죠 9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암시하면서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기묘자다 기묘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이 신비한 존재로서 메시아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그분은 비봉하고 뛰어나서 비교할 데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다 모호사다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을 능히 구원할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로서 구원 받은 자유이나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는 참된 평강 샬롬을 실현하시는 만한 왕으로 따라서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는 화평과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연을 이제 몇 시간 묵상할 텐데 그 이 사연은 소명의 책이다 그 이 사연은 하나님과 직접 낀 대면을 통해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한 선자다 그 이 사연은 열방들에게 말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포하고 애굽 두로 바벨론 이스라엘 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연은 전 우주적인 구원을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받을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시세계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듯이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사망에 그날 했던 열방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사연은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목에 대한 우주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사회 전반부가 이 39장의 아주 어두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후반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향한 희망을 설포하면서 열방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는 미시아의 대신 묘사 가운데 참돈 지도자의 특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지닌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임제의 표시며 이사회의 예언에서 발견되는 그 이름 신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에요 이사회는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이 이사를 가운데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전 8장 18절에 보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16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은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안하라 17절 이자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버리라 18절 보라 보라 나이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사란 중의 창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원산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이사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가들 스왈야숲과 마을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이 각각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탈추물이 아주 빨리 취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 7장 3절과 8절을 보니까 7장 3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시되 너네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하스바스 를 만나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 이민시라의 아들을 낳은 지라 여호와께서 네게르 시대에 그 이름을 바살랄 하스바스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라 하고 했어요 흥미로운 아사라의 두 아들이 시리아와 유다의 멸망을 입기해서 붙였던 이름이야 여기서 하나님은 아사라에게 그 아들 스왈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스왈야숲은 이름이 남은자죠 믿음으로 반응할 남은자만 생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징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위기 때 마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은 뜻이 위기가 빠르게 종결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처럼 이사의 두 아들의 이름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경건한 자들에 대한 소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마안이라는 이름은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장 10절 너희는 함께 채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해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회개를 기를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스왈리아습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인 인마안의 이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봉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앞서 제 인생 자서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평안도에서 김수생이 땅 뺏기고 결혼하신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버지 부부만 월남을 해서 북한에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땅을 다 뺏기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일하면서 살게 됐는데 우리는 이북에서 평안도부터 장로길을 다녔기 때문에 알았을 때부터 장로길을 다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같이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40대 초반에 아내가 숭의교에서 1년 동안 해외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계신 감내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40 초반인데 앞으로 60 넘어서 은퇴하면 저는 이제 평신도 성교사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해갖고 해외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60은 너무 늦어요 지금 40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직 직장 다니고 아직 아이들 오래 할 일이 많은데요 두 번째는 집사님 성교사님 평신도보다 목사가 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집사로 평신도를 하고 싶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그 성교사님이 저에게 던졌는데 그건 그분이 현지에서 해외에서 힌두권의 인도에서 여성으로서 성교사학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점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충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 것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2, 3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 99년에서 인도를 갔다 오고 2003년에 이제 이라크를 갔다 왔으니까 한 3, 4년 후에 이라크에 갔을 때 앞서도 김사명 성교사님을 만났고 제가 이제 15명이 일진이 가는데 저는 그때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해갖고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틀인가 늦게 혼자서 티켓다발을 들고 15명의 그룹 비자를 앞에 14분이 가져가시고 김사명 성교사님과 우리 다 팀들이 가져가고 저는 티켓다발을 들고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방콕으로 바레인으로 쿠웨이트로 이라크로 제가 혼자 갔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기업이 있으면서 기업연수팀 하면서 전세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건 겁나지 않는데 전쟁 지옥을 제가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자가 그룹 비자가 없으니까 홍콩서부터 티켓을 교환하는데 창고에서 비자 내놓으라고 비자 없다고 그럼 티켓 못 준다고 거기서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비행기는 두세 시간만에 갈아타고 떠나야 되는데 창고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떡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다시 부르더라고요 주겠다고 티켓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해서 이라크까지 갔습니다 그 전쟁 중인 구웨이트와 이라크 국경은 김삼원 송기사님 요로단 암만으로 강연을 가시면서 서희부대 우리 군대 버스가 나오면서 거기 타고 나오시고 저는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그 국경을 이렇게 검문하는 군인은 이탈리아 군인이에요 한국군 태극기와 아로케 암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통과 통과 그래서 그걸 타고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남쪽 구웨이트 국경은 사막 지역이고 또 마그다드 쪽 가면 초원 지역이고 북쪽 모술 가면 산악 지역이고 또 부산 쪽에 해당하는 저 바스라 같은 데 가면 항구도시가 있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지역을 제가 열흘 이상 다니면서 아 이게 여기는 이 시어저 출살 곡식이 많은데 출살 일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물론 이제 목사만 세례 주는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세례를 성교사는 줄 수가 있잖아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목사는 없는데 평신도 사학자도 같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그 말이 내가 이제 죄종이 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스 예스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는 평신도 성교사 저는 뭐 그냥 은퇴 후에 그랬는데 이제 불과 몇 년 40세 초반에 제가 이제 예스 하고 그때부터 이제 평신도 사역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이제 기회를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 독립해서 교육 컨설팅 기업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하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에버드 트리니티에 신학 대학원 대학을 가고 50대 초반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제가 해외에 나와서 은퇴 후에 이제 해외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저희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저를 강제로 여기 있는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에 교목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고 또 이 군대교회 또 갑자기 민간인 목사님이 그만두셔서 거기 어떨결에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젊은이들과 함께 사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어 하니 나를 쓰소서 하고 자발적으로 신호할 수도 있지만 요나처럼 도망가면 하나님 붙잡아서 그를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거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였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열방 가운데 이 열방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쓰여진다면 그것이 서울 한복판이든 또는 지방이든 열방이든 어디든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날 쓰소서 라는 You are I am 이라고 하는 순종어 나가는 이사회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지금 아 이 내가 기업에서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의 일이었지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젊은인이 한 청년이 인생이 변하다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인가 정말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참으로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참 여러 가지 참 그 난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물론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청년에게 피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저에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라도 제가 청년들에게 피전과 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저는 노력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로 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쓰소서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여기에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